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바삭하니 오이 campo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! 오늘은 짜잔~~ 해물찜 먹방! 오늘은 진정한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. 해물찜 먹방! 낙지, 꽃게, 알, 곤이, 바지락 이렇게 8종이 들어갔구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있는 해물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콩나물부터 콩나물도 먹을 수 있는 곳 콩나물도 먹을 수 있는 곳 와.. 알 뼈 고추냉이 쫄깃쫄깃 골고루 꽃게 똑같은게 잘 먹는다 ㅜㅜ 음 ㅜ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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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었어요 아삭한 cuid 맛있는 것 같아요 건건 하루도 먹어야죠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으흠 계란 밥 비비기 밥 비비기 밥 비비기 우리 국물 밥 비비기 foreground wich throughput Webb 한명 지금 일어납니다. 너무 맛있네요 아..매워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아귀찜의 맛을 느끼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